0 그냥 궁금한 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결혼 그지? 또 현재 연애사 그 다음에 지금 직장 지금 세 가지가 딱 온다 맞아요 이게 딱 3개야 뭐 이거 다지, 인생에 뭐 앞으로 결혼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렇게 써준 이 상대는 X야 아직은 미지수 쉽게 얘기해서 확신치가 않다 걔가 저한테요? 아니죠 걔가 쟤든 제가 걔든 상관없이 우리 사이라는 건 결혼이잖아 결혼으로 봤을 때 결혼 상대자는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이유는 왜일까요? 이유는 둘 다 무당들이 흔히 말하는 원진을 확실히 끼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한 번 싸우고 나면 서로가 잘났어야 알았어요? 누구 하나 양보가 없어요 뭐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런 살들을 원진 상추형 두 가지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당이 사주쟁이도 아니고 원진 상추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쉬워서 둘이 원수지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주들이야 뭔지 알겠어요? 연애가 내가 보기엔 얼마나 됐어요? 1년 반 즐거운 년은 아니다 알았어요? 항상 시작과 지금 현재까지가 크게 발전한 건 있어 보이지는 않아 항상 고자리에서 고자리야 계속 그러니까 서로 갈증만 나고 채워지는 건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그래요 결혼은 신중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1년 반 정도 만나 봤으면 내가 보기엔 둘 다 무게는 없어 보여 알겠어요? 저는 무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만? 성대방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본인도 겉돌고 이 사람 겉을돌고 이 사람은 아직 속을 내버리지 않고 맞아 그 상황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은 1년 반이야 짧으면 짧고 긴 시간이야 1년 반은 기간은 연인으로서 알 거 다 알고 웬만한 거는 근데 전혀 점쟁이가 왔을 때는 본인 결혼 상대자는 요 코앞에 이 사람을 비추지가 않아 본인은 앞으로 2년 뒤에 면사포를 쓰게 될 것 같아 2년 뒤에 결혼 2년 뒤에 빨라?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 헤어지고 또 누구 만나고 연애하고 그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아니 기간이 중요하지 않나? 10년을 연애해도 내일 딴 놈이랑 결혼한 사람들 많이 봤어 알았어요? 그래서 코앞에 일은 모르는 거야 그 대신 코앞에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막 미리 앞서가고 예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고 신중해야지 결혼이라는 거에서는 내가 지금 내 앞에 상대는 있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지금 연애를 하면서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니야 결혼을 해도 대단한지 아닌지 너무 나를 갈증나게 하거나 또 서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채워주면서 가야 결혼해도 모질한데 한쪽만 좀 갈증나게 가거나 자꾸 너무 기울어지면 결혼하면 더 기울어진다? 그게 결혼하면 바뀔까? 아니야 더 기울어져 항상 이 사람은 저만 지금 갈증이 나있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부인하는 거야 내가 그냥 그럴 거라고도 생각해 다 알아 똑똑해 다 알아 알면서 아직은 자기는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마음에 백에 담아 있지도 않다라고 비춰요 아직은 젊잖아 뭐 30대 이제 중반 달려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무당집에 올 때는 그냥 얘가 뭐 널 좋아하나 이런 물어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이 남자는 본인하고 결혼할 마음이 본인이 백이 있다면 이 사람은 거기에 20도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만나봐 만나보고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좀 시들었다고 봐 싱숭생숭 근데 지금은 그냥 점쟁이가 봤을 땐 이 남자가 나한테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본인 지금 현재 하는 직업에서 내가 보기에는 자리 이동서도 보여요 자리 이동이라면 직업이 자리만 이동이 아니라 변화 제가 이직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또 비치는데 내가 변화라는 걸 얘기해 줄게요 지금 본인이 무슨 직을 하고 있어요? 일반 뭐 사무직이요? 네 사무직이요 어? 뭐 그냥 평범하게? 네네 근데 더 하나 질문을 할게 그거 말고 본인이 뭐 뭔가 내가 좀 배워볼까? 하는 그런 건 아예 일절 없어요? 어릴 때는 있었는데 커버면서 없어졌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뭐였는데? 어.. 선생님 되고 싶어요 선생님? 네 그건 글렀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내 sloppyDamn 내 바보기에는 머리가 똑똑해 보이시다 하나 어... 알았어요 이? 선생님 뭐 다 똑똑해야지 그래도 공부는 그래도 처음 했던데 선생님은 없어 네 대신에 본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은 어... 뭐 선생이든 아이든 걸 떠나서 남 밑에서 지금 녹을 먹고 살고 있잖아 정리직을 하던 뭐라 하던 사무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본인은 본인 걸 해. 장사 같은 사주. 본인 사주에 선생은 아니어도 내 물건 내가 파는 그런 사주는 있어. 한마디로 오노 사주와 머리 사주가 있단 말이야. 갑질, 사장질 쉽게 얘기해서.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연애에 신경 쓰는 삶보다 요즘은 또 결혼 늦게 하잖아요. 지금 뭐 남자친구 내가 점쟁이 말대로 왔다 치자. 20%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뭐 신경 쓰는 것보다 내 자아에 더 신경 쓰는 게 더 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거 내가 봐도 나중에 후회로 올 것 같고 조금 더 만나봐요. 신중해지고. 궁합도 보잖아. 궁합이 썩 좋은 궁합은 아니기 때문이야. 항상 본인이 눈물 콧물 뽑는다. 되게 이기적인 사주야. 저번에 이기적이라고. 본인도 그래. 그래서 이 남자는 뭐 잘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안 맞으면 나쁜 거고 맞으면 좋은 거야. 나쁜 놈이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잘 맞아 보이지는 않아. 궁합이. 아까 충이 두 개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 우상TV 와서 물어볼 때는. 대신 지금 본인은 내가 보기에는 연애보다도 조금 다른 내 자아 발전의 이상을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2년 뒤라 그랬잖아. 지금 이직한 질문 안 됐어도 2년 뒤에는 내 직업이 바뀌는 것이 비춰. 2년 뒤에요? 내 직업이 어떻게 바뀌냐. 그때는 바뀔 수도 있고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고민은 왜 고민하냐. 내가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걸 배워볼까? 저걸 배워볼까? 혹은 본인 말대로 선생님을 해볼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 선생은 아니고. 옷을 팔아볼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판매직에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그렇지? 그런 쪽으로도 본인이 많이 비춰져요. 그래서 옷장사도 본인하고 맞고. 여자답게 꽃장사도 맞고. 먹는 장사는 안 맞아. 먹는 장사 말로. 안 맞아. 그런데 항상 본인이 어떤 사물리에서 쓰여지는 사람들 생활에 쓰여지는. 많잖아요. 집안에 다 쓰여지는 것들인 것 처럼. 이런 것 처럼 내가 보기에는 뭘 하나 판매를 하는 사장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도 적어도 37배는. 그러면 37배는 사장이 돼 있는 거를 언제 고민을 해? 내후년부터 고민을 해. 그러면 내후년부터 고민만 할 수도 있고. 또 고민한 것이 37배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후년에 내가 우연치 않게 누구와 같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한 배를 타고. 당연히 그거 빚어준다고. 본인이 생각도 안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본인 사주가 그게 명백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갑질하는 사주야. 한마디로. 원어야.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장으로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세상을 좀 더 보는 눈을. 내가 뭘 해먹고 살면 더 잘 살까라고 보고 있는 게 내가 보기에는 현재 너 같고. 이 남자랑 내가 결혼하면 잘 살까. 그런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생각에 비춰진다. 지금 제가 막 헤어지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냥 시간 낭비 안 하고 빨리 헤어지는 게 저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무당 입장에서는 찬성. 뭔지 알겠죠. 근데 점사에서는 당연히. 그냥 지금은 남자가 본인한테 중요한 것은 아니야. 알았지. 그리고 아까 내가 보았어요. 2년 뒤에 면사포 쓰는 것도 보인다고 했잖아. 그런데 무당이 2년 뒤에 면사포 쓰는 게 보인다고 해서 2년 뒤에 100% 면사포 쓰지도 못할 확률도 커. 왜? 내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무당 점사 확률적으로는 본인이 그때 시기에 쓰기 시작하거든. 아니면 그때 만난 사람이 그 다음에 쓰겠는가. 그때 결혼한 사람을 만난다든가. 마음이 안정해. 근데 옆에 자리에 없으면 더 빠르겠지. 그래서 나는 그래요. 본인이 결혼을 생각하는 시점이 있으면 빨리 하고 싶다면. 그러면 내가 본인 이 남자는 지금 헤어지는 중이면 빨리 그냥 한번 헤어져 보고. 헤어져 보고. 그리고 나서 여백을 좀 두고 옆에다가. 그래서 본인이 집중을 하다 보면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온다고 봐.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진 않을 거라고 봐. 헤어져 보고라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2년 뒤에 본인은 세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세 사람 일에서 내가 새로운 일을 또 할 수도 있잖아. 내가 한 배를 탄다고 했잖아. 누구가 갈 수도 있고. 100%는 아니지만 한 배를 탈 수도 있고요. 그치? 그래서 본인 앞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은 말로 내가 만난 남자가 이런 걸 제안해서 내가 그걸 할 수도 있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때는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복수로 들어오니까. 신랑감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복수로 들어오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가 본인한테 백보리를 준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여자가 많아서 본인한테도 이런 기뜸을 줄 수도 있고. 친구가 줄 수도 있고. 그런 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남자로 봤을 때는 이 남자가 지금 옆에 없는 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실계적으로 지금 연애보다도 앞으로 미래를 조금 더 계획하고 설계하고 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게 더 맞아. 그러면 2년 뒤에 본인은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요? 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 다 살아가지 못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변수가 나도 모르게 따르거든. 그래서 항상 무조건 단정 짓는 건 아니야. 특히 우리 집에 제일 많이 온 다수가 보통 보면 연인관계, 남편의 관계, 사이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부분만 좀 잘했으면 다른 인생들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았어. 뭔지 알겠지? 돌아보니까 지들도 알겠는 거지. 그들도 그런 것처럼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았죠? 지금은 이 고민보다는 이 고민을 더 앞으로 미래 고민을 조금 더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 고민이 더 작아질 수 있고. 내 가슴도 냉정해질 수 있고. 내 가슴이 냉정할 때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더운데서 공부하면 흐려요. 그죠? 약간 공부도 좀 추운 데서 해야 잘 돼. 집중도 잘 되고. 똑같은 얘기야. 내 가슴도 좀 냉철해야 이 남자가 제대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 남자가 내가 보기엔 보이는 신랑감은 아닌 것 같고. 누나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봐. 그래서 헤어지는 중이면 그냥 헤어져요. 지금 일을 하면서 조금 다른 방향을 좀 쳐다보고 쇼핑몰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눈을 좀 키우면 본인이 조금 더 내가 말했던 미래가 더 나은 미래니까 지금보다는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해요. 다른 것도 질문 드려도 돼요? 네, 해봐요. 다른 건 아닌데 그냥 제 전체적인 사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전체적인 뭐라고요? 인생 이런 거? 왜냐하면 저는 왜? 왜 너 그렇게 서러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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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없는 거 같아? 응? 뭔가 그런 것도 있고. 딱히 행복했던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복이란 걸 부모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년 시절부터. 그냥 부모보고 좋고. 뭐. 뭐. 학교도. 남자친구 복도 뭐 그렇고. 뭐. 군복도 그렇고. 뭐. 뭐. 하나도 그냥 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신청한 것도 있거든요. 좋아요.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하고 있는 이 시점부터 있잖아. 응?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응? 이게 뭔 소리냐?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사주나 뭐 겉으로 보는 인물이나 응? 기운이나 그런 건 되게 잘나게 태어났어. 알았어요? 스스로가 되게 잘나게 태어났는데 내 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환경은 내가 봐도 그닥 이렇게 복이 막 복이 먹고 넘치지 못해도 어느 정도 베이스는 깔려있는 환경에서 좀 자랐으면 빛이 났겠지. 이사주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본인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날 거고 뭐 이렇게 하고 갑질하고 살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와닿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뭐해서 갑질을 할까. 이럴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내 얘기를 잘 들어. 길게는 못해 나도. 이게 방송이라. 지금부터는 그 기운의 환경의 기운은 이제 남이 만든 환경 속에서 본인은 독립체야. 이제 본인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부모하고 이제는 이제는 분리가 된 거고. 그치. 그리고 또 남자친구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죠잉. 이제 본인 환경은 본인이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내가 지난 환경에 본인이 잘났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잘났다 못났다는 뭐 굳이 다른 거 없어. 사주가 그렇게 못나지도 않았고. 본인이 아까 전에 선생님. 내가 보면 때가 지났지. 배웠으면 할 수도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다 못했단 말이야. 본인이. 알았지. 못한 거지. 그치.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야. 다른 말이야. 알았죠. 본인이 상황이 그렇게 맞는 거지. 근데 지금의 상황은 본인이 왜 내 얘기 잘 들으냐고 하면 내가 아무리 본인한테 뭐 사장님이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좋은 환자 만날 거여도 내가 그럴까. 나는 보기 지지도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만난 여자친구하고 지금 찌질하고. 막 이렇게. 이 현실이 지금 본인 환경에서 본인이 거기에 그냥 눌려 있으면 계속 이 환경을 또 더 그냥 크게 변화 없이 요대로 가게 만든단 말이야.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꼭 이렇게 살아라. 나도 노력을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쵸. 근데.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뭐랬어요. 스스로는 사주팔자나 기운은 잘 났다. 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복이 많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복 없다. 뭐다. 나 스스로 자체가 잘 태어났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내 환경을 생각하고 지우겠다. 만들겠다. 어렸을 때는 만약 태어났으면 가정이 이래 이래.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뭐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아니야. 맞춰온 그 환경 속에서 쭉 지내왔던 게 지금을 만든 거고. 지금부터는 본인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마음먹게 다녔다는 소리야. 왜. 마음먹게 달렸지만 다들 마음먹게 달렸을까. 자기들 밥그릇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인 사람은 마음 먹어도 이 정도고. 이 정도인 사람은 마음만 잘 먹으면 이 정도고. 본인도 이 정도니까. 마음 잘 먹으면 지금은 이 정도라도 이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고 듣죠. 지금부터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서럽게 하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환경이라면 나도 좀 냉철해지고. 막말로 그래. 오늘 내가 무료점사를 봤지만 무당이 나한테 갑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진짜 갑질할 수 있을까? 라고 한 번 더 크게 생각해 보고 왜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 기운을 더 다스릴 수 있는 거고. 자꾸 나는 잘나는데 기가 죽어서. 말이 있잖아. 여자들 보면은 막 어렸을 때 보면은 키 크고 어깨 쫙쫙 벌어지면 참 시원시한한 모델 같은데 어렸을 때는 어때요. 막 어깨 이러고 다니잖아. 애들이. 어깨 넓은 거 싫다고 하면 어제였죠. 그랬어요. 고인도 그랬겠다. 잘난 거를 펼치지 못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자세도 나빠져. 기도 죽어. 지이쁜 거 몰라. 그렇죠? 근데 안 그랬잖아. 그렇죠? 더 멋있는 거였잖아. 근데 내가 아무리 멋있게 안 했어도 내가 기가 죽어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럼 내 환경에서 내가 나를 더 움츠리게 만드는 것 밖에 안 되면 나는 항상 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어린 시절에 어깨 움츠리지 말라는 거지. 당당하게 내가 보기엔 또 다시 현실로 돌아서 이 남자친구 내가 봐도 아니다.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연인 없고 도움돼서 만나냐. 아니 적어도 내 인생을 깎아 내리지 않아야지. 그렇지?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나한테는 독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결혼 상대자는 아니고 저런 아내게 잘했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 남자도 아직까지 마음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본인의 환경을 제대로 점검하고 만들어봐. 어디서부터? 나부터. 나부터가 일단은 나는 그래. 상품으로 표현하면 A급이야! 생각을 하라고. 내가 나 스스로를 자꾸 누르는데 그렇지? 뭐가 다가오겠어? 내가 왜 자꾸 얘기를 해주는 줄 알아요? 본인 기운이 그래.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A급이기 때문이야. 알았죠? 네. 어디 못난 데 있어? 없어. 제주도 많은 사주 해. 그래. 본인 머리 좋다며. 공부 잤다가 나한테 부인하잖아. 어? 머리도 나쁘진 않아. 어? 화술도 있는 사주야. 안 부려서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옆에서 조금 넓게 길을 펴고 있으면 옆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내가 움츠리고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도 나를 보지 못할 거고 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볼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복이 있는데 내가 챙겨 먹지 못한 거야. 왜? 내가 항상 복 나가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마음으로 서 있으라고. 그 얘기야. 아, 나 잘났어. 어? 내 팔자에 내가 갑질하고 살 수 있대. 뭐 갑질이 꼭 나쁜 짓이 아니에요. 네. 그죠? 내 스스로 노력한 만큼 내가 사장래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대. 그리고 남자 또한 어디가 못나서 못 만나겠어.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사람 것도 중요해. 그치? 뭐 탤런트가 없구만. 솔직히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겠구만. 근데 너 본인 기운 스스로가 너무 많이 움츠려져 있는 거야. 본인을 너무 깎아 내리고 있고. 그럼 아무리 잘나게 태어나서도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담글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옆에 있어도.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내 기운을 아, 좋은 기운이다. 아, 나는 잘났다. 아, 그래. 너 깎게. 어?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너한테 왜 매달리냐. 막 이렇게 돼도 되는 사주에 되는 인물이야. 응? 알았어요? 네. 당당하라고. 근데 저 겨루, 제가 제 주변에서 막 너는 결혼하면 막 이혼할 것 같다. 막 이러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냥 만나는 남자들도 다 변단척고 이래가지고. 그거야. 거기에 포함되는 거야. 근데 제가 나중에 진짜 뭐 선생님 말씀대로 결혼하고 그러면 잘 살까요? 애도 낳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기운이 당당하면은 어, 그래 전체적으로 얘기해줄게. 한 2년 뒤에 이 남자 없으면 이제 2년 뒤에 좋은 짝이 올 거야. 그리고 결혼 뒤에 잘 살고 못 살고는 아무리 좋은 짝을 만나도 노력하기 나름인데 그렇지 않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 노력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좋은 짝 만나. 그래서 인복이 있어. 그 인복을 인해서 본인이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게 내 일을 하게 되고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어. 네. 알았어요? 그게 지금 본인 생각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걸 갖다가 내가 됐으면 좋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려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충분히 그래도 돼. 감사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웃어. 뭐 보고 없이 태어나. 야 세상에 나라 자체 대한민국의 테너가 자체가 복이 없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가정들 많잖아. 그렇지? 다 지금 다 자기 그릇이 있어요. 근데 자기 그릇을 갖다가 다 채우고 못 사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운의 모지람이야. 내가 보기엔 조금 넘쳐도 돼. 당당해도 되고 조금 오버해도 된다고. 알았지? 너무 안 해서 본인의 복을 갖다가 깎아먹고 살았으니까. 어깨 피고. 지금 딱 보면 초등학교 때 본인이 이렇게 했던 게 어리석었잖아. 그렇지? 지금은 얼마나 멋있어. 그렇지?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내 말 이해했죠? 지금은 이제 그게 더 멋있는 거니까. 알았어요? 당당하게 피어. 그러면 옆에 작중용 우백호가 여자든 남다든 쭉 쓰는 사주가 본인 사주야. 알았어요? 네. 여자는 왜 쓸까? 너도 나랑 같이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쓰는 사람들도 서 있고. 본인 기운이 그래. 쟤랑은 뭐가 잘 될 거 같은 기운이야. 또 남자는 이쁘니까 좋겠지. 근데 또 착해. 어? 약간 이기적이긴 해도. 그죠? 뭐 사람이 다 뭐가 못되고 뭐가 착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남녀가 잘 딸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인복이 제대로 설여져 있어. 근데 본인의 그거를 잘 활용 못하고 사는 건 본인 기운을 너무 죽이고 살기 때문이야. 알았죠? 내가 이렇게 서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 보고 내가 허리를 펴고 있어야 더 높이 있는 사람 보는 거야.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숨에 여기를 보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헤매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했죠? 네. 지피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사주팔자에는 내가 보기에는 장사꾼 사주야. 돈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 남자를 잘 패스하고 지나가세요. 잘 패스하고 지나가면 좋은 사람이 2년 뒤에 쓰고 2년 뒤에 면석포 쓸 수도 있고 안 써도 3, 4년 써도 좋은 사람하고 쓸 수 있으니까 그냥 가라 그래.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